금강석 디렉터님이 방송을 항상 금요일날 잡으신다면서요? 그래서 다주가 매번 못 본다던데? 하필 우리 본방이랑 겹쳐가지고? 뭐 이벤트 깜짝 이벤트나 뭐 그런 거 할 때도 금요일마다 한다던데? 아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래 그래서 내가 뭐야 뭐야 이랬는데 금강석 디렉터님이 저를 언급했대요? 이러는 거였어요 얘네들이 뭐? 진짜야? 그게 진짜야?